안녕하세요. 소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쁜 반려가족 두부를 같이 채색해 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폭신폭신하고 굉장히 포근포근할 것 같아요. 하얀색 털을 가진 이 강아지 이름은 두부입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뒤에 있는 파란 이불은 남색 이불이에요. 실제로 구워나오면 이 남색 이불은 두부가 좋아하는 이불이래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얀색 털이기 때문에 굳이 붓질을 많이 안해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채색을 위에다 더 칠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위에 꼭 필요한 부분, 그림자 지는 부분, 어두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만 제가 살짝살짝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칠을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칠하면 굉장히 그 부분이 불에 구웠을 때 눈에 쨍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특별히 또 하얀 강아지인데 그러면 너무 안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연하게 물을 많이 타서 천천히 단계별로 넣어보겠습니다. 이 물감은 아마코 물감이고요. 블랙 물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이 밑에다가 자세한 설명란에다가 물감 번호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번호 불러주고 물감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 제가 설명이 더뎌지고 이래서 일단은 색깔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쓰는 물감은 아마코 물감입니다. 지금 이 편집력 어플이 제가 프리미엄으로 해서 제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지금 음성이 녹음되다 그냥 끊어지고 지직지직지직거리다가 막 끊어지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들리시나요?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지금 몇 번째 제가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우리 두부 다시 채색영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코 물감 블랙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톤을 제가 조금씩 진하게 가면서 칠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진하게 칠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쨍하게 나올 수 있어서 불에 구웠을 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곳을 여러 번 칠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맞아요. 연하게 물을 섞어서 같은 곳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하게 칠하는 정도면 불에 구웠을 때 날라가기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불에 구웠을 때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이게 약간 음영이 지게 나올지 아니면 날라갈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진하게 칠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단계별로 몇 번씩 여러 번 겹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쁜 두부 눈도 칠을 해줄 거고요. 반려견 채색하기 전에 제일 어려운 작업이 조각하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각하는 부분에서 털 방향이라던가 음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해주지 않으면 물감을 칠했을 때 굉장히 따로 놀고 이지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자세하게 조각을 잘 했다면 붓질 몇 번만으로도 굉장히 음영이 생기고 입체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채색하기 전에 조각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두부 눈도 초롱초롱하게 칠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까만 눈동자에 나중에 하얗게 하이라이트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초롱초롱한 모습 되고요. 자, 오늘 두부 채색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음... 자, 코 채색도 해볼게요. 코도 갑자기 생뚜맞게 까맣게 칠하면 굉장히 불에 그었을 때 입체감이 안 살아서 일단 콧구멍 칠해주었고 그 다음에 몸체 부분도 둥그런 부분 그 중에서도 밝은 위쪽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주었고요. 지금 봤을 때는 아마 뭉퉁그려서 아마 까만색 동그랗게 칠한 것처럼 보일 텐데 단계별로 제가 칠을 했어요. 음...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부 밑에 털목 부분 밑에 그늘지는 부분하고 해서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더 진하게 칠해 주었고 그 다음에 목에 예쁜 방울이 달린 것 같죠? 음... 목에 달린 리본하고 방울 칠을 해줘 볼게요. 요건 다크그린이고요. 연두색은 옐로우하고 다크그린을 섞어서 연두색을 표현해 주었고 지금 초록초록해 보이는 건 다크그린에 물을 많이 섞은 그런 색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조금씩 제가 칠을 하다가 눈을 아까 칠하다가 다른 데 칠하고 또 다시 눈으로 갔죠? 자, 그 이유는 칠한 부분을 계속 칠을 하면 이게 지금 제가 화분 채색하는 게 음... 초벌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도 발라놓은 게 벗겨지거나 떡이 지거나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른 다음에 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을 칠하다가 또 코를 칠했고 코를 칠하다가 밑에 털을 칠을 했고 다시 위에 눈이 마르니까 다시 눈에 들어가서 그렇게 칠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 그러면 화장토가 밀리거나 떡이 질 수 있어요. 벗겨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초벌 전에 채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초벌하고 나서는 사실 벗겨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채색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초벌 전에 작업하는 거라서 그리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초벌 전에 굳이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마가 없어서 한 가마 분을 한 100개, 80개 이런 식으로 싸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곳에서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초벌에서 가마에서 꺼내서 유약 작업하고 다시 재벌 가마에 넣고 그 자리에서 하려고 제가 초벌 전에 이렇게 다 채색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그게 뭐 더 좋아서라든가 무슨 기법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공방에서 제가 조금 배울 때는 초벌 굳고 나서 하는 걸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고요. 저는 이제 가마가 없으니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벌 전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흙이다 보니까 물감을 칠하면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칠하자마자 바로 붓자국이 쨍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벌 전에 채색을 하게 되면 수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여유롭게 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초벌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수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쫙쫙 물감을 쫙쫙 먹어 들어가죠. 그래서 물감 쓰실 때 약간 물을 조금 더 촉촉하게 넣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장단점이 다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초벌 전에 하실 것 같으면 바짝 마른 다음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이제 화장토가 밀리거나 지워지거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시고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뜻이 있거나 기법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딸기를 칠해 주었고요. 딸기 꼭지가 이불에 보니까 하늘색이네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꼭지 부분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불은 남색이에요. 그래서 아마코 물감 남색으로 해서 제가 칠을 해줄 겁니다. 보기에는 마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불에 구워 나오면 약간 어두운 남색이에요. 실제로 저 딸기 이불이 아까 보니까 남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칠을 해보겠습니다. 불에 구워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 이 도자기 물감은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칠한 색과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도자기 페인팅이 굉장히 어려운 게 불하고 이 물감의 만남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늘색을 칠했는데 불에 구웠을 때 황토색이나 똥색이나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채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낭패 안 보려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초반에 너무 낭패를 많이 봐서 그걸 최대한 막으려면 일단 물감을 최대한 위아래로 잘 섞어서 채색을 해주세요.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이 도자기 물감은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아래로 잘 섞어서 파레트에 덜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잘 섞어서 풀어준 다음에 그리고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이 재색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한 3년 좀 넘게 이제 독학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제가 원하는 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생뚱맞은 색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자꾸 칠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감을 잘 섞어서 써봐야 된다는 거 그런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불까지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부는 오늘 채색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뒤에 바탕에 이불을 뒤쪽으로 앞쪽으로 깔아준 이유가 우리 두부 하얗게 하얀 예쁜 털이 가진 이 두부가 약간 튀어나오고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한 색의 이불을 뒤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색깔을 많이 안 넣었어요. 원래 하얀색 털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물감이 남색이라서 불에 구워나면 어둡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부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두부 요 화분은 지금 불에 들어가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잘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영상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 어플 때문에 지금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자꾸 영상 중간중간에 자꾸 영상이 제 목소리가 지직지직거리고 안 나오다가 꺼져버리거든요. 이게 뭔 조화속인지 모르겠네요. 돈 내고 쓰는 이 어플이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는 어플인데 근데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냈더니 거기서는 해당 부분을 보내래요. 근데 영상이 자꾸 꺼져버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보낼까요? 지금 아 그리고 또 너무 용량이 길어서 한 40초?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도 용량이 길다고 안 들어가요. 크다고 아 진짜 저는 완전 기계치라서요. 이걸 해결 방법을 모르거든요. 누가 아시는 분 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말썽을 부려서 거기다 또 제가 완전 기계치라 우리 구독자네들 마음에 안 드셔서 어떡해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편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잘 들려야 할 텐데 자 지금 똑같은 작업을 방법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불이 평면이 아니고 약간 겹쳐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 밑부분 그림자 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블랙을 타서 남색의 블랙을 타서 제가 칠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 말씀드리는 거 나중에 시간 될 때 밑에다가 밑에 보면 상세 설명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번호 올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물감은 아마코 물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칠하는 거는 지금 배속이 3배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하는 영상들은 하루 꼬박 넘기는 영상들도 있고 굉장히 긴 영상들인데 제가 어떻게든 30분 안에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돌아가도 이해해 주세요. 지루해 하실까봐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 이렇게 털 하나하나 조금 더 세세하게 깊이감 있게 들어가고요. 조금 근해지는 부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하게 안 나옵니다. 조금 더 날라가서 나올 거예요. 물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바라면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딸기 C 부분이 남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칠을 해주는데 이거는 불에 구워 나오면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드 바탕에다가 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딸기 C까지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주문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떼돈 버시겠네요. 막 이래요. 근데 그 굉장이라는 그 부분이요. 오해소지가 있는데 제가 혼자 해서 쳐내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하면은 뭐 돈을 얼마나 버냐 뭐 앞으로 전망이 좋으냐 나도 이거 해서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개발하는 부분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공방 창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이제 뭐 원하시는 답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늘어나서 바쁘고 힘들어요. 이랬던 부분은 제가 뭐 기계가 아니라서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조각하고 채색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작품 만들 때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다 이제 불에 구워나오면 불에 굽는 것도 한 일주일 작업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떼돈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드렸고 공방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분은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가마부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배운 게 없는데 가마부터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모르죠. 제가 가마가 없으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도 이제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걸로 뭐 도매를 하고 떼돈을 벌고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 쓰던가 이러면 되지 않냐 아니면 뭐 화분을 어디서 받아다가 그림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아르바이트 쓰는 부분은 제가 주위에 아는 샘들 봤는데 그렇게 했다가 많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알바생으로 들어왔다가 일단 퀄리티가 그림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은 단축될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바생이 오래 못 있어요. 자기도 배웠다고 이제 금세 소스를 빼서 나가서 새로 차리고 본인이 직접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의 화분들이 또 땅대서 또 나오고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끝이 좋은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도매로 달라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신데 제가 만들 수 있는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많이 안 돼서 제가 체력이 이렇게 뭐 진짜 새벽까지 날 밤새서 해도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이걸로 뭐 이렇게 떼돈을 벌고 이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기계처럼 찍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주위에서 쌤들 작업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굳이 아르바이트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퀄리티를 낮춰가면서 이렇게 매출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그냥 역량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소량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이렇게 꾸려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소형수자분이 귀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숫자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겠죠. 구매하고자 하실 분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못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데 저도 일단은 건강을 생각해야 돼서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이렇게 소형수자분 사랑해주시는 분들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건강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랑해주시니까 막 기분이 업돼서 열심히 막 했는데 날 밤새 가면서 했는데 이번에 지금 요번 가마 불에 들어가 있는 가마는 진짜 거의 한 달 넘게 작업했는데 한 열흘 이상을 날 밤을 샜고 거진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했던 거라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새벽까지는 안 하고 이제 12시, 밤 12시까지만 하려고요. 음, 그래도 힘든 나날이네요. 지금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주문해주시고 있어요. 호랑이 그림도 문의해주신 분들 계시고 이번에 또 말그림도 문의해주신 분들 계시고 또 새로운 그림들, 꽃그림들 이런 것도 많이 주문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음, 제가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에 제가 여태 작업했던 화분들 사진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초창기에 했던 그런 화분들 주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 거 얼마든지 맞춤 화분이기 때문에 주문이 가능하신데 음, 제가 수량을 많이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순차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양수제 화분 사랑해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음, 떼돈 벌겠다고 막 매달려서 막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못하니까 어, 그것도 좀 우울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작품도 하고 중간에 중간에 주문 받은 분도 하고 그러려고요. 자, 스텐실붓에 물감을 하얀색 물감을 묻혀서 위에 구름 칠해주고요. 아래 핑크색 구름을 칠해주었습니다. 스텐실붓은 일반 붓하고 달라서 끝이 약간 쪼로록 이렇게 가지런하게 둥글 넓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 같은 느낌 칠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이름 새겨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음, 오늘은 하얀 예쁜 귀여운 강아지 두부를 했다면 다음에는 까만 고양이, 로이 채색하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어, 지금 어플이 문제만 안 되면 빨리빨리 올려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영상 찍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계속 잘리고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잘 되길 기도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많이 꺼지고 잘리고 아, 큰일이 돼. 이거 빨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아, 제가 심한 기계치라 굉장히, 음,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음, 어렵게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원인이라든가 방법을, 어,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소양수자분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많이 또 소개시켜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